한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주일을 마무리 짓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이 시간 그리고 뒤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넘어진 발자국들만 보이는 기날 다시 한 번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그분 품에 안길 수 있는 축복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부분 다시 창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싸매해 주시고 감싸주실 뿐만 아니라 다음 한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걸어갈 길을 가르쳐 주실 그분 음성 듣는데 모든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바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누릴 수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하게 안식을 하고 쉼을 넣었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또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날, 치유의 날, 기적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최고의 복이 담겨져 있는 안식의 날이지만 우리는 그 껍데기만 맛을 보고 있고 그 알맹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잘못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무너진 진리들을 보수하고 수보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 5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58장은 정말 마지막 때 남은 무리들이 전개해야 될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기적이 없을까? 왜 은혜가 없을까? 말씀은 400번, 1000번 통도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 속에는 예수가 없을까?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산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십자가는 왜 안 보일까? 이사야 58장을 읽으면서 뭔가 금식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껍데기 금식만 하고 있고 진정한 영적인 금식은 하지 않고 있고 안식이를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식이를 지키고 있지 못하는 쭉정이들을 향해서 이제 그 모든 무너진 곳 황폐화된 곳을 다시 수고하는 운동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하늘 백성들이 준비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조금 전에 다시 읽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장, 누수, 증후군에 걸려 있는 거구나 겉으로는 멀쩡하고 먹어야 될 음식 골라서 잘 먹어요 그런데 아플 병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장, 누수, 증후군이 걸려서 장이 다 황폐화되어 있어서 버려야 될 독소는 버리지 못하고 내 몸 깊숙이 스며들어와 둥지를 틀고 있고 또 흡수해야 될 마지막 살아남을 진리의 말씀들은 흡수가 되지 않고 다 흘러나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의 무너진 신앙을 또 보수하고 일깨워 주면서 영적으로 장, 누수, 증후군을 치료해 주면서 영원한 하늘 가는 백성들로 준비시키는 운동이 마지막 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찐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찐이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은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이 가장 좋아할 하늘의 약속이 여기 이사야 5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어떻게 해요? 급속해질 것이다 치료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저런 수많은 치료를 해봤는데도 치료가 안 될 때 이 마지막 때 그 치료가 급속같이 이루어질 것인지 또 왜 이런저런 처방을 받았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지 이것을 이사야 58장에서 발견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껍데기만 지키고 있고 쭉정의 같은 신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겉으로는 어떤 검사를 해도 병명이 나오질 않아요 병원에 가서 진단하면 양방에서는 장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약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장, 누수 증후군 환자들이 이제 다시 무너진 데가 회복되고 세워지면서 제대로 신앙을 하게 될 때에 그 영적인 장, 누수 증후군이 치료되는데 구절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보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지질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보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입니다 이사야 58장 오랫동안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고 모든 무너진 데를 수보하면서 이 영적인 장, 누수, 증후군이 치료되고 이 소장의 그 소장 벽 세포 무너진 곳이 다시 수보될 때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왜 영적인 장, 누수, 증후군으로 보일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질병들이 치료될까 물리적인 장, 누수, 증후군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질병인지를 이해하면 영적으로 이사야 58장을 이해하는 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장, 누수, 증후군과 질병 발생 기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병원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은 대부분이 장, 누수, 증후군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병명도 나오지 않고 치료 방법도 보이질 않는데 사실은 장, 벽이 다 무너져 버렸고 버려야 될 독소는 버리지 않고 그리고 내 몸으로 자꾸 스며들어와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될 영양소들은 받아 먹지 못하고 다 흘러내버리기 때문에 생긴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고 이 음식 속에는 영양소도 들어있지만 농약도 같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몸속에 들어온 것들 중에서 잘 구별해서 이 장에서 독소는 하나도 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장, 벽 세포를 마치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튼튼하게 건립해 주신 것처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소, 장, 벽 세포 성벽을 쳐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살아온 습관 때문에 이 성벽이 어느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을 보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정말 이거는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기를 원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금식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들어주시지 않아요 치료가 안 됩니다 겉으로는 금식도 했고 다 했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진단을 통해서 네가 금식을 왜 하는 것이냐 껍데기 금식은 하고 있지만 알맹이 금식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말로는 금식한다 금식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먹지 않으면서까지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생명 내놓고 자아가 죽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육적으로 금식만 하지 이 속에는 누구 미워하고 쌈박질하고 죽어도 용서 못해줘 이런 마음 자아가 살아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때를 쓴들 내가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느냐 너는 쭉정이에 지나지 않는다 네 무너진 성벽을 근본적으로 보수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이사야 58장 읽어도 장, 누수, 증후군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장, 누수, 증후군이 무엇인지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불치병이 왜 여기서 출발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으면 입에서 몇 번 씹자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00번 씹자 100번을 씹어야만 됩니다 왜? 음식 속에는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 살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양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독소들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100번을 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음식이 잘게 잘게 이빨로 물리적으로 소화가 되면서 쪼개지고 또 그래도 음식과 일부의 독소는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씹는 동안에 침이 나오는데 침 속에는 여러 가지 소화효소가 몇 종류나 있어요? 푸티알린 소화효소 하나 정도가 아니라 14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이 영양소로부터 독소를 분해시켜 떨어뜨려 낼 수 있는 효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꿀꺽 삼키면 위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들어가는데 입에서마저 해주지 못한 것은 위장에서 이 위산이 단백질을 전문적으로 더 쪼개주고 12지장 쪽에서는 지방질을 마지막으로 또 쪼개줘서 완벽하게 뒤섞여 들어온 이 음식 속에 있는 독소를 분리해 주는 것이 소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 소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고 보니까 소장 벽 세포들이 저 수원 성벽 쌓아진 것보다 더 정교하게 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 벽들이 쭉 일렬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소장 벽 제일 외부에는 육모가 너풀너풀너풀하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육모 벽을 자세히 보면 영양소만 영양소도 완전히 탄수화물은 포도당 하나짜리 될 때까지 소화된 것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잘 소화된 것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구멍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 하나짜리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 그러나 독소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아무리 비비고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 속으로 들어온 것들을 보면 독소나 중금속은 싹 음식에서 떨어뜨려 놨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음식은 100번 씹으면서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산, 글리세롤로 완전히 분해가 됐어요 그래서 육모가 너풀 너풀 춤을 추는데 예전에 채를 쳐보셨죠? 밀가루하고 돌멩이가 섞여 있는데 거기다 그냥 한 바가지 팍 붙고 설렁설렁 흔들면 그 채 구멍보다 작은 사이즈의 밀가루는 밑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한참 치다 보면 뭐만 남아요? 굵은 돌멩이만 남아서 완벽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딱 굵은 돌멩이만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정교한 채를 여기 육모에다가 붙여주셨는데 설렁설렁 춤을 출 때마다 그 육모의 구멍보다 작은 사이즈의 잘 소화된 영양소들은 흡수돼서 우리 몸속에서 영양물을 공급해 주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면서 이 힘으로 어떤 난관이 있어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설령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독소들은 학문에다 딱 던져버리면 드디어 들어왔지만 내 몸속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고 몸 밖으로 버려지기 때문에 이 죄 많은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나는 거룩한 성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모 벽으로는 사이즈가 커서 못 들어간다 치고 소장 벽 세포가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인데 그 중간 틈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마귀는 틈을 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시원찮게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소장 벽 세포 사이사이에는 치밀결합 단백질 조직으로 얼마나 단단하게 붙여놨는지 절대로 독소는 이 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성벽을 기가 막히게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독소를 어느 정도 먹어야지 그냥 부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면 하와 할머니 유전자가 들어와서 그런지 다 먹었어 여기서 걸러주는 것도 어느 정도 용량의 한계가 있지 그냥 맛있다고 하면 다 먹어 그렇게 했더니 이 독소가 너무 많이 이속에 들어오니까 이 치밀결합 단백질 조직까지도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는 처녀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남은 무리들 중에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부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먹는 것까지도 신앙대로 살아온 사람들인데도 왜 다 구원받지 못할까 정말 음식은 잘 골랐는데 백번을 씹지 않은 거예요 다른 책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봤어 그런데 그냥 만화책 보듯이 설렁설렁설렁 읽었어요 그 속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씹고 또 씹고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수백 번 씹으면서 말씀해 그 의미가 살아 꿈틀거릴 정도로 읽었어야 되는데 그냥 건성으로 읽었어요 분명히 현미밥을 먹었습니다 제대로 먹은 거예요? 잘못 먹은 거예요? LA갈비 안 먹었다니까요 현미밥 먹었다니까 그런데 다섯 번 씹고 삼켰어 그랬더니 위장에 들어간 현미밥은 그냥 어떤 건 통째로 밥 한 알이 들어가고 재수 없는 놈만 그저 반토막 정도 난 상태로 들어갔어요 이것을 완전히 죽으로 만들어줘야만 위장 밑에 있는 유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죽이 되게 하려면 위장에서는 위산을 많이 분비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기서 몇 번 씹어줬으면 딱 끝났을 텐데 뭐가 급하다고 다섯 번 씹고 삼켰어요 그래서 백 번 씹은 사람보다도 다섯 번 씹고 삼킨 사람은 아무리 현미밥을 율법적으로 잘 골라서 먹었을지라도 이 현미밥이 죽이 될 때까지 유미즙이 될 때까지 위산의 농도가 계속 높아지게 되어 있고 그런 안타까운 것은 이 위산은 단백질을 소화시켜주는 전용 효소이지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주는 효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산을 아무리 아무리 높이 분비해도 파풀떼기는 좀처럼 죽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위 벽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 벽이 번져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위염, 위계양, 위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죽이 될 때까지 위산 농도 높이면 다 살자고 하는 짓인데 위 벽이 다 구멍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타협을 합니다 완전히 죽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쯤에서 보내주자 그래서 소장으로 내려왔는데 분명히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인데 포도당이 수백 개씩 뭉쳐있는 포도당이라서 아무리 육모가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사이즈입니다 이 영양소들이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지 못하고 소장 따뜻한 곳에서 계속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부패가 됩니다 부패균의 반만 돼요 그때 독소가 나오면서 육모를 다 파괴시키고 녹여버려요 또 이 소장벽 세포를 붙여준 그 단단한 치밀결합 단백질 조직까지 다 망가져버려요 한두 번 그렇게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이거 다 망가되지 않습니다 평생 이게 또 습관이에요 그 잘못된 습관이 모아져서 결국은 한 40년 산 사람들의 장을 쪼개보면 이렇게 예쁜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진 성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모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소장벽 세포 붙여 놓은 부분도 다 망가져버렸어요 무너져 또다 무너져 또다 큰 성 파벨론이요 이런 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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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도 이 영양소를 흡수할 만한 문이 다 망가져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영양결핍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엑스레이로 찍는 것까지는 잘 안 나타나요 병원 가면 도대체 무슨 병인지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온몸에 힘이 없고 죽겠는 거예요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약도 없어요 평생 비실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들어와야 될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찾아오고 또 이 무너진 틈으로 절대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독소가 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이 샌다 장 누수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이게 이제 한방에서는 이런 이름들을 많이 써먹고 있는데 양방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모아지기 때문에 양방에서도 많은 의사들이 이 단어를 똑같이 쓰면서 하다다 안 된다 그러면 장이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쪽으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백투에대는 여기저기 다녀도 치료되지 않는 많은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보는데 그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다 무너진 장벽을 수보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무너진 이 진리의 벽들을 수보하면서 정말 하늘 날아갈 만한 영육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될 만한 그런 건강한 영육의 건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운동이 됩니다 이런 장 누수 증후군이 생겼을 때에 또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부산입니까? 부산입니까? 대전이에요? 휴전선이죠 나쁜 놈들이 들어오는 곳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으로 나쁜 복소나 병원균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에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면역 군대가 가장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하루 3끼 아무리 문을 닫아도 열어줄 수밖에 없는 문이 바로 장벽에 붙어 있어요 먹는 것과 함께 저 험한 세상에서 들어온 음식은 폭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쁜 놈 좋은 놈을 구별해서 나쁜 놈은 딱 잡아서 밖으로 던져버리고 좋은 영양소들은 어서 오세요 하고 초청을 하는 일을 담당한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하는 세포인 면역 세포가 우리 몸 전체를 다 지키고 있지만 그중에 70%가 여기 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습관이 잘못됐을 때에 이 장이 새 버리고 여기에 독소가 너무나 많을 때에 그 독소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면역 세포들도 파김치가 되어서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있는데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장, 누수, 증후군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보면 첫 번째, 영양소 흡수가 줄어듭니다 육모가 일단 다 망가졌기 때문에 들어와야 될 영양소가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영양소가 많이 결핍됐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질병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K가 흡수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이 몸속에서 비타민 K는 혈소판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는데 혈소판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껄빗하면 출혈을 합니다 자꾸 코피가 나고 잇몸에서도 피가 나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껄빗하면 멍이 드는 사람들 속에서 출혈이 된 거예요 혈관 밖으로 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껄빗하면 멍이 드는 사람들 검사해 보면 비타민 K가 아주 부족한 경우들을 많이 봐요 또 아연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연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아주 주재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남성 호르몬의 능력이 약해져서 아주 희마리가 없어요 이렇게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탄생을 하는데 그거 바르고 보신탕 먹고 비아그라 먹고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독소 반응이 생깁니다 이 소장의 성벽이 수원 성벽보다도 남한산성보다 더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백성들만 성벽 안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나쁜 놈은 하나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이 잘못된 관리로 치밀결합 단백질 조직이 다 망가져버리면서 나쁜 놈이 그냥 막 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아야 될 독소가 새 들어오면서 흘러다니다가 내 몸 어디에 가서 둥지를 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눈 쪽에 딱 둥지를 틀고 여기에 자리를 잡으면 안질환이라고 하는 질병들이 생기는 것이고 무릎 쪽에서 이런 독소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어디에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불치병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쪽은 대부분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잘 안 돼요 여기 대뇌피질 쪽에 많이 쌓여 있으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불치병이 찾아오고 약으로는 어찌 알 수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뇌 속에 있는 흑색질 속에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물질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파킨슨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는데 약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질병들은 이 무너진 소장 성벽을 고수하는 이 백퇴된 운동의 치료를 받을 때에 놀랍게 알츠하이머도 호전되는 것을 보고 완치되는 것도 보고 파킨슨 환자도 완치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 장누수 증후군이 있을 때에 각종 알러지 질병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면역세포의 몇 프로가 여기 장에서 살고 있다 그랬어요? 70% 그런데 여기가 완전히 부패가 되고 독소가 가득 차고 했으니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지쳐 있습니다 피곤해요 피곤하면 사람이 예민해지죠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너무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고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 이걸 이름하여 양방에서는 알레르기 질병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모든 알레르기 질병은 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만 바르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바를 때뿐입니다 치료 안 돼요 그런데 이 소장 벽을 다시 재건하는 운동을 시작을 하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평생 가지고 있던 이 알레르기도 아토피도 한 달 길어도 세 달, 네 달이면 깨끗하게 치료되는 걸 여기서 무수하게 봅니다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운동이에요 이 백퇴된 치료법은 또 네 번째는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독소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면 여기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들이 예민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퇴가닥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신분열증 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자기 엄마도 찔러 이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서 죽이는 질병을 자가 면역계통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갑상선을 암으로 또 잘못 오해하고 자기 갑상선을 면역세포가 자기가 공격을 해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가 면역 질환이 지금 병원을 가도 치료가 안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 누수 증후군을 치료를 해야 돼요 무너진 이 장의 육모를 다시 제거해야 되고 무너진 이 소장 세포를 다시 보수를 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놀랍게 치료가 돼요 이렇게 장 누수 증후군이 현대의학으로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의 원인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사야 58장에 황폐된 곳을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지막 이 운동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의 빛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 58장을 읽어보면 아 이게 그런 뜻도 있구나 하고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보면 이 운동은 여기 설악산에서만 외칠 운동이 아닙니다 크게 외치라 이건 각 나라와 방원과 족속들에게 전해질 운동입니다 땅 끝까지 전파될 운동이에요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 이거는 저 밖에 사람들에게 전할 기별이 아니에요 남은 놀이들에게 먼저 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뭔가 금식까지 하면서 현미밥만 먹으면서 열심히 열심히 하라 하나님 한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해주실까 이 현미밥과 뒤범벅이 되어 들어온 이 독소를 구별해서 다 버리지 못하는 지금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라고 있는데 한두 가지 놓친 게 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허물을 다 잘못된 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두 개 붙어있는 그 허물만 고치면 좋겠다 이것이 저는 개혁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두 개는 좀 고쳐보자 또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다 자라고 있는데 그 한두 개 그 죄만 좀 고쳐보자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금식까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 한분만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를 보지도 않아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정말 회개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니까 하느니라 보람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겉으로는 금식하는데 알맹이는 금식이 아닌 거예요 자아를 죽이고 나는 죽게 싸움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요 말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금식하면서 오락을 할 거 다 하지 온갖 내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금식만 하고 있는 것이지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고 있지만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 하지 않느냐 교회 가보세요 이 단어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준 높은 진리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똑같아 세상하고 너희의 온을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하늘 보도에까지 상달하게 할 만한 그런 기도가 아니다 껍데기만 갖출 것이 아니다 알맹이를 다시 보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다 그냥 음식만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못된 것을 먹어서 축적된 독소를 씻어주는 것은 금식밖에 없다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게 오토파지예요 내가 이왕 잘못 먹어서 여기 축적된 독소들을 다시 분해해서 이것을 찌꺼기를 태워버리는 비결은 오토파지밖에 없는데 오토파지 스위치 키는 비결은 절대로 배부르게 먹으면서는 이건 가동이 안 됩니다 논문에는 뉴트리언트 스트레스가 있을 때만 가동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양적으로 뭔가 덜 먹어야 돼 하루 2000kcal를 쓰는데 900kcal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부족해요? 1100, 1100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2000kcal 움직이면서 900kcal밖에 안 먹어주니 뭐 어떻게 하겠어? 살아남으려면 쓰레기라도 뒤져가면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어? 독소라도 잘 분해하면 그 속에 써먹을 만한 영양소 좀 있지 않겠어? 암세포라도 뜯어서 태워야 되겠다 이렇게 금식만이 내가 잘못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축적된 독소를 청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현대의학이 증명했고 노벨상까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를 했어 금식은 그런데 뭔가 조금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면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 아무리 기도와 금식에도 쳐다도 안 보는데 내가 쳐다보고 내가 기뻐할 만한 금식은 이런 것이다 밥만 안 먹는 육적인 금식 여기 와서 금식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냥 밥만 안 먹고 효소만 몇 개 먹으면 치료 다 될 걸로 알고 치료가 안 돼요 제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금식을 해야지 말씀을 먹으러는 안 내려와 영혼의 때는 절대로 씻어지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음식과 뒤범벅이 된 이 악은 풀어서 이것만 싹 버려주는 게 디톡스 아니겠습니까 멍해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독소들이 그냥 영양소까지 다 포송줄로 묶어서 안 놔주니까 영양실조로 병이 걸린 거예요 완벽한 디톡스를 통해서 이런 흉악의 나쁜 것들은 다 풀러서 아니면 꺾어버리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독소는 독소대로 다 버려주고 지금까지 잘 흡수되지 않던 영양소는 흡수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장벽이 수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줄 것은 버려줘야지 왜 얘가 몸속으로 들어오도록 살아주고 있느냐 버려라 독소는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게 내가 기뻐하는 디톡스다 독소는 어디에 붙어 있어도 다 풀러가지고 버려주고 그리고 아무리 험한 세상에서 들어온 음식이랄지라도 그 속에 있는 그 식물들 중에서 잘 소화시키고 분해시켜서 영양소는 이제 다 흡수가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좀 해줘봐라 그렇게 되려면 소장벽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진 대로 수보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네 여러분 이 완벽한 마지막 시대 이 운동과 함께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늦은 빛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늦은 빛 성령이 내릴 때에 이렇게 치료가 급속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요엘서에서도 분명히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백투에 대해서는 이 영육의 운동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의 12절에 보니까 니게선 알자들이 오랫동안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수십 년, 55년 동안 이게 무너져가지고 과민성 대장 중군으로 고생을 해요 살 찌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비쌍 말랐어 먹기는 누구보다 많이 먹어 근데 살이 안 쪄 여기가 무너진 한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설사만 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설사를 하니 직장 생활 가능하겠습니까? 55살 먹을 때까지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하지 못해요 누나가 대주는 돈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또 이 요양원, 저 요양원 뭐 생식하는데 뭐 하는데 다 다녀도 치러 간대 이곳에 와서 밥을 먹는 것을 보니까 진짜 율법은 굉장히 강해 자기 나름대로 건강 율법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어요 아침을 안 먹는 거야 아니 왜 아침을 안 먹습니까? 자기는 안 먹는데 근데 아침 시간, 밥 먹는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나와서 딴 사람들 먹는 거 구경해 근데 죽어도 안 먹어 어디서 들었느냐 하여튼 율법이 있긴 있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런데 이분이 말씀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더라고요 뭔가 자기가 생각한 율법과 틀린데도 맞는지 틀리는지 계속 들어요 한 달인가 지나니까 저 아침 먹겠습니다 들어보니 이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아침을 먹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보니까 밥을 너무 빨리 먹는 거야 그 여러 군데 다녔으면서 100번 씹으라는 말은 안 들었느냐 아 그런 얘기 못 들었대 100번을 왜 씹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가르쳐줬더니 이분이 드디어 100번을 씹기 시작을 하는데 딱 한 달 실천하니까 설사가 싹 멈춰요 살이 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영적 육적 디톡스를 했더니 55년 동안 남연섭도 가지고 있었대 55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과민성 대장 중고리 완벽하게 치료돼가지고 지금은 55년 만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영적인 회복의 최고로만 보지 마시고 육적인 치료의 최고로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학에 대해서 단 한 과목도 공부한 적이 없었지만 아 이 성경에서 치료라고 하는 단어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모든 단어는 치료에 대한 비법이 아니겠는가 딱 이거 하나 깨닫고서 바로 중환자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시작했고 놀랍게 회복되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뇌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이 개혁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빛이 아니에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있지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내가 요게 맞는데 난 아직 그렇게 못해 난 언젠가는 꼭 그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이걸 미루고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못 들어본 기별이 아니에요 수없이 들었고 그게 맞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나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어 마음속에서도 나는 언젠가는 저렇게 살 거야 그러나 아직 못하고 있어요 어느 날 빛이 임하면서 그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보겠다 하고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그날 그걸 선지자는 개혁의 운동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엄청난 것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못하고 또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언젠가는 나 그렇게 하고 싶어 맨날 기도해 여러분 그 날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 단순한 것인데 백 번 씹는 거 뭐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단순한 것 고기 끊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단순한 것을 실천하는 그날 드디어 하늘에서 빛이 임합니다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늦은 빛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왜 갑자기 여기 안식일 얘기가 들어갈까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율법적으로 껍데기만 지킵니다 안식일에 할맹이가 뭔지는 몰라요 안식일을 하나님은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쉬라고 피곤해서 그냥 몸만 쉬어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그중에서 여섯 번째 날 누구를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네가 정말 믿으면 너는 나를 닮게 만들어졌으니까 너도 열심히 6일 동안 일하지마 일곱 번째 날 안식해라 나도 일곱 번째 날 쉬고 너도 일곱 번째 날 쉬니까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도 그렇게 쉬는 것을 보면 네 마음 속에 나를 누구라고 인정한다는 것을 온천하에 증명해 주는 거나 나를 창조주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러면 나도 쉬고 너도 쉬니 우리 둘이 데이트하자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세포가 많이 망가졌어 나를 창조주라고 그 수많은 돈도 다 버리고 수많은 어려움 극복하면서 나를 만나고 나를 창조주라고 왔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또 내가 다시 창조해 줄게 암덩어리 얼마나 험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암이 다 생겼겠어 내가 다시 창조해 줄게 건강한 세포로 창조해 줄게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가장 많은 시간은 치료 사역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치료해 준 사건이 언제인지 사건 날짜를 기록한 것은 오직 하나 안식일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날로 치료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굳이 모든 기적적인 치료의 날을 시간을 꼭 밝힌 날은 왜 100% 안식일이었을까 왜? 그 불치병 세포를 완벽하게 재창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그 복된 날로 안식일에 개병을 주셨는데 그 엄청난 기적의 날 치료의 날 창조주를 만나는 날 이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그냥 몸만 가서 안식일에 교회에 가 있으면 안식을 지킨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날 모든 일들을 멈추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양일본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 말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얻을 것입니다 어디 지금 배가 즐거워요 아파요 아프지요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통증이 없어져요 즐거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데 하늘 보좌에까지 올려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저는 구원의 책이지만 치료의 책이라 믿게 됐고 모든 백퇴된의 치료 원리를 성경에서 이렇게 뽑아내서 딱 적용을 해보니까 놀랍게 기적처럼 치료가 돼요 오늘 이 이사야 58장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했지만 여기 오늘 강의 직전 한 10분 전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게 영적인 장루수 증후군 환자와 같겠구나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운동이 이 영육의 장루수 증후군을 치료하는 비결이 되겠구나 저도 오늘 처음 이 말씀을 장루수 증후군과 연결시키면서 깨닫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제 개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도 그 하나님을 저는 만났고 또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 똑같이 문자 그대로의 기적을 만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 기적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육적인 디톡스만 하지 마시고 영적인 디톡스를 같이 하면서 정말 기적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